강원도 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맞춰서 늘봄학교 전담사를 채용합니다. 늘봄학교 전담사는 교사를 대신해 늘봄학교 계획과 행정업무, 프로그램 준비, 운영관리, 강사 선발, 학생관리 등 늘봄학교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. 교원 자격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, 각 교육지원청별로 모두 109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해 2학기부터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. 기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전담사 479명은 늘봄학교 전담사로 직종 전환을 하게 됩니다.